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국회의원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떠올리시면 이재명이 아마 당연한 것이겠고 장경태나 서영교나 전현이나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또라이력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진짜 우리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보다도 근본적인 차원, 근원적인 차원에서 더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정청래입니다. 이 정청래를 제가 왜 주목하냐. 정청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욕심이 많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개그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개그 욕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렇게 이제 그 티격태격 했었던 그 모습만 보더라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약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개그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기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빵 터지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정청래의 개그감을 칭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무대의 주인공이 자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정청래라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 밑에서 따까리 역할을 하는 거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일단 이재명한테 절대적인 권력이 있다 보니까 이재명의 비위를 맞춰주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해주고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호시탐탐 호시탐탄도 아니고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언제라도 이재명이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이재명이가 무너졌을 때 그 자리를 내가 1등으로 차지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욕망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저는 정청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자기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려고 했던 추미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남자 추미애가 제가 보기엔 정청래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이기가 현실화가 되고 진짜로 법원 판결에 따라가지고 어떤 판결에 따라서 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을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정청래일 것이다. 왜? 이재명이 나가리가 되면 그 자리는 자기의 것이 될 테니까. 사실 이런 정청래의 모습 자체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동료 이제 국회의연대, 민주당 쪽에 있는 국회의연대를 상대할 때도 그 특위 약간 좀 뭐라고 할까? 무시하는 듯한 그런 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경태가 그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죠? 장경태 같은 경우는 어리버리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상대로는 어차피 그냥 말이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쌍욕하고 그러는 것인데 정작 이제 민주당 내부적으로서는 지금 벌써 재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게 쩌리 중에 쩌리 느낌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정청래가 법사위에서 질의하는 거나 이렇게 좀 통제하는 것도 보면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그렇게 이제 같은 그 동료들을 상대로 해서도 정청래 그 특유의 권위식과 어떤 그 쇼맨십이 드러나는 사람인데 이번에 제가 좀 깜짝 놀란 영상 한 가지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영상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김호준 방송에 이제 정청래가 출연을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구속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뭔가 얘기하는 듯한 영상이었는데 일단 뭐 영상을 한번 보시고 계속 얘기를 해보죠. 만에 하나 혹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구속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정해졌을지 진짜. 그럴 때는 이제 정치인들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렵고 떨리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중들 앞에 막 용기를 내서 연설할 때 그때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목숨만이 내려올 수 있어. 이런 결단의 순간 그런 결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딱 올라오더라고. 이렇게 됐으면 내가 목숨 걸고 뭔가 하나 해보겠다. 목숨 걸고 내가 다시 전당대회에 나가면 당대표의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한다면 내가 목숨 걸고 전당대회에서 내가 지키고 이 당을 구해야 되겠다. 지난주에도 들었는데 얘기 들을 때마다 웃기네. 그럴 때 분연히 일어나서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이제 뭐 농담삼아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저게 농담이 아니거든요. 뭔가 목숨을 걸겠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막 감독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목숨을 걸고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재명 대신해가지고 내가 구속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뭘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당대표가 되겠다. 전당대회 다시 나가가지고 당대표가 되겠다. 이 나라를 지키겠다. 그 얘기는 바꿔서 내가 권력을 다 차지하겠다. 이 뜻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런데 진짜 대환장 파티가 뭐냐면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정말로 만약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누군가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아닐 테니까 직장 동료 가운데 내가 정말 소중하게 아끼는 선배나 후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진짜 자칫 잘못하면 구속이 될 법한 그런 수많은 지금 재판들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걔 구속되면 내가 걔 어떤 프로젝트 내가 가지고 올 거야. 목숨을 걸고 내가 가지고 올 거야. 하면서 막 히덕거리면서 깔깔거리면서 웃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저거는 사실 개딸들이 보고 막 분노를 했어야 되는 그런 영상인 것인데 놀랍게도 저 영상에 대한 개딸들의 반응을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누구든 민주당을 지켜야 하니라면서 하트를 이제 보내주고 있는데 사신보다 민심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흔치 않은 정치인 정청래 의원님이었지만 사신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밑에 어떤 제정신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무서운 정치인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정청래가 야망이 있네. 민주당 접수하겠네. 저게 바로 정확한 얘기인 거거든요. 뭐 개딸들 같은 경우는 대그러실 것 같아요. 박수를 치고 있고 누구든 민주당을 지켜야 하니 이러고 하죠. 누구든 민주당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이재명이 일단 나가리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재명이 구속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개딸들 같은 경우도 몰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재명이 구속이 될 거라는 걸 기존 사실으로 보고 있나 보네요. 이재명이 그렇게 나가리가 되면 그 자리는 누군가로 채워야 되니까 정청래 의원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사고방식은 진짜 특이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정상인 사람 같은 경우는 야 정청래가 진짜 야망이 있다. 민주당 접수하겠다는 뜻이네. 이렇게 일단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고 있냐. 정봉주가 노렸던 게 이런 건가? 비대위로 당 먹기. 이 사람도 약간 그러니까 제정신인 것 같습니다. 정청래의 야망을 지금 보고 있고 꿈도 꾸지 마시라. 이렇게 원래 분노하는 게 맞은 거죠. 정봉주가 수석 자리를 욕심낸 이유가 그거였어.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 내가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보는 정상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가 저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뭐라고 할까. 김호준 방송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떠들고 이러는 게 그냥 농담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자기 어떤 그 본심. 언제라도 내가 이재명기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야망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다. 애당초 두 사람이 정치를 시작했던 것도 같이 시작했습니다. 정동영을 뭐 저기 뭐였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나 뭐 그런 어떤 모임을 통해 가지고 그때 이제 그 대변인 같은 역할을 맡았던 게 이재명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같이 캠프에 들어와. 캠프가 아니라 그 이제 그 단체에 들어갔던 게 그 뭡니까 정청래였거든요. 두 사람이 정치를 같이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재명을 보면서 그 관점 자체가 다르게 보일 수가 있겠죠. 이 자식 뭐냐. 나랑 그냥 같이 들어온 변호사 풋내기에 불과했던 인간인데 이런 인간이 지금 민주당에 군림을 하고서 일극체제 같은 걸 만든다고 에이 저건 뭐 얼마 안 가. 아마 저거 구속되면 끝이야. 라는 생각을 정청래 본인 스스로가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스스로 하고 있겠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체포동의한 그때 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이재명이가 연임하는 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청래가 먼저 튀어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재명은 말도 먹고 내게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제가 당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에 조성에 앞장을 서겠고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고 권유하는데 총대를 맬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굳이 굳이 하고 있는데 사실 내심 정청래가 원하고 있을 그림은 뭐냐. 자기가 또다시 뭔가 이재명이 그렇게 무너지게 된다면 구속이 되게 된다면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비대위 체제에서 자기가 비대위 위원장을 하든지 당을 그냥 장악을 하고 대권까지 노리겠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정치인 정청래의 속사정일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사실 법사위원장으로서 그런 식으로 난리를 치고 난동을 부리려고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봤었을 때 정청래가 이중당면은 국회의원 짬밥도 있고 그리고 지역의 기망 같은 것도 워낙에 탄탄하다 보니까 전현희 같은 미친 집권이 안 하더라도 충분히 정청래가 뭐라고 할까. 국회의원 다시 할 수가 있거든요. 저랑 어떤 또라이 짓거리를 안 하더라도 저 또라이 짓거리를 하는 거는 그냥 개딸들의 환심을 사고 개딸들의 어떤 그 지분을 가져가겠다라는 계산인 것이고 그거는 연장선에 뭐가 있는 것이다. 이재명이 무너지면 그 이재명의 개딸들을 자기가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내막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두고 보자고요. 누구보다도 아마 이재명이가 무너지는 걸 바라고 있는 것은 정청래다라는 것인데 그게 현실이 될지요. 제가 봤을 때 100%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